자유민주주의 스토어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지난 3년간 나라의 기초라는 것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허물어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분수를 넘어서는 행운이 함께하다 보면 사람들은 어려움이란 것이 어떻게 닥치는지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깊은 생각이나 고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당연히 우리는 이 정도의 생활 수준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보수는 반드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경고성 발언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탕진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우한 폐렴으로 2020년이 다소 특수한 해라고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을 기준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적자 국채를 97조 3천억 정도 늘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728조 8천억이었던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는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840조 2천억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1년 만에 111조 4천억 정도의 국가 부채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추가 경쟁 예산으로 투입되는 60조 원의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 부채를 올 한 해 동안도 더 짊어져야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2월부터 5월에 걸쳐서 시중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2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풀었습니다. 이 자금은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64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56조 4천억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와 생산 그리고 가계의 소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승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됩니다. 1원을 투입해서 1원 이상이 생산되고 소비되는지를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제대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대단히 중요한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생산하면 생산적인 용도로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낭비적인 용도로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바로 1원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생산되고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갖고 있는 뚜렷한 특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자원 배분입니다. 그들의 의사결정에는 미래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미래 세대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낭비성 자원 배분입니다. 이를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탕진하는 정책, 탕진 정책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문정부 하에서 대부분의 자원 배분은 1을 투입할 때 1 이하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그런 정책들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것을 닦아 써버리다 혹은 먹어 치워버리다 이런 표현에 딱 적합한 것이 바로 문정부의 대부분 정책입니다. 이 같은 뚜렷한 정책들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득을 만들어내는 생산 기반 자체를 계속해서 현저하게 쪼그라들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것은 소득 감소 뿐만 아니고 일자리를 만드는 능력을 크게 쇠퇴시키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축소에 따라서 세금 지원, 재정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 사회에서 양산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체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파국 상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의 예산정책서는 2019년, 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 전망이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공무원연금이 2019년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2조 2천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8년도 적자 규모는 매년 5조 1천억 정도로 확대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 또한 1조 6천억 적자에서 2조 4천억 적자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예산정책서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가장 보수적이고 최소한의 규모라고 봅니다. 현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17만 4천 명의 공무원 정원을 거의 마무리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제 눈에는 문재인 정부는 내일에는 일체 안중이 높습니다. 다음 세대가 죽든 살든 다음에 큰일이 일어날든 그런 것은 그들이 개의할 바가 아닙니다. 오로지 인기와 표를 위해서 재정을 탕진하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을 탕진하고 생산 기반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그런 가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을 탕진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원활치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누구든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냉혹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직시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설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우둔한 지도자와 그들에 의해서 선동당하는 국민들이 합동으로 자원을 탕진한 이후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남미 국가와 남유럽 국가를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바로 그런 국가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반면 교사가 아니고 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상화된 재정의 탕진과 생산 기반을 쪼그라들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문정부의 정책 노선과 철학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인들은 남유럽 국가와 남미와 비슷한 그런 경로를 걸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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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